유연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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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됐죠? 다행히 됐죠? 저래서 칠밋다가 네, 안 된 소리가 나요 다행히 봤어요 저거 진짜 너무 영아 같다 너무 영아 같다 너무 영아 시라 나는 것 같다 아르바이트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요 막 기인이 한 것 같다고 영화가 영화 아니고 지금 많이 들어가면 들어갔다 오겠지? 왜 이렇게 해봐요? 공개? 우리 펜으로서 집안으로는 베이스드라로 앉아있네요 베이스드라로 나갈 수 있고 나가야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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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으 각각도 중국어 ariat 난 몰라 감사합니다.